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강흥보호센터장입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승우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이렇게 뭐 약간 수시가 좀 늦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이고 저번 방송 어떤 느낌이었다 이렇게 앞에다 늘려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좀 친숙해졌거든요. 다행이네요. 일단 바이오 투자를 하시면서 사실 웃지마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번 본부장님 그리고 황만순 대표님을 통해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 어떻게 나쁜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 때문이라도 나쁜 댓글이 원래 보통 올라와야 되는데 센터장님 덕분에 너무 친하게 잘해주셨고. 이승우 본부장님의 선한 애티티드 이런 느낌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우 본부장님 오늘도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러 바이오 베터 이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자료도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번에 이제 저희가 제네릭 계량신약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기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마 첫 번째 왔을 때 바이오 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약은 크게 보면 결국 화학약품과 바이오 약품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는 머릿속에 꼭 넣고 계신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학약품은 결국은 그냥 플라스크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합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약품은 어떤 플라스크로 합성하고 이렇게 어떤 물질러서 합성하는 게 아니고 세포가 직접 생산하는 그 생산 부산물을 가지고 약을 쓰기 때문에 매번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보면 우리 몸의 피부도 어떻게 보면 점도 있고 하얀 피부도 있고 검은 피부도 있고 타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같은 피부 세포라도 좀 다른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어떻게 보면 세포에서 생산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아주 똑같이 만드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갖고 그 바이오 약품은 만드는 게 좀 어렵더라 이 정도 컨셉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이제 한국분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보면 바이오 시밀러 그래도 제일 잘하는 나라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이라는 또 구치의 회사가 있으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이렇게 두 회사가 사실은 또 전국민이 아는 이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는 건 대부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삼성바이오니 셀트리온이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 우선 바이오 시밀러를 한다 까지는 아마 특히 이런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이 이제 이해두어 있는 분들은 네. 세상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화학의약품이 약이 있고 제너릭 복제약이 있는 것처럼 그 바이오약품의 특허가 완료가 됐을 때 그 바이오약품과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말했던 유효성 유효성이 동등한 어떤 복제 바이오 약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제너릭은 제너릭이고 바이오 시밀러는 왜 이렇게 뭐 그런 가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드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암호 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진입장력이 높다. 네. 맞습니다. 일명 그런 어떤 생산시설 비용을 k-px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좀 투자가 일어나야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생산을 좀 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산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감도도 상당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런 게 세포가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도 이렇잖아요. 저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기분도 나빠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니까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산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르몬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도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세포들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게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은 전에 말했던 그런 화학합성의약품 대비 생산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복제약 만드는 것도 어렵더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현성. 제네릭은 쉽다. 바이오 시뮬러는 어렵다. 좀 더 쉽게 좀. 그 재현성이라는 것 자체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재현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효성. 유효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화학의약품이라고 하면 저희가 화학의약품의 구조식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아마 특히 생물을 전공하거나 화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으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을 생각해보시면 뭐 C, O, H. 수해립의 봉탄칠산풀레, 나마알료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원소 기호들을 이렇게 이어놓은 선 같은 걸 생각해보셨던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구조식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식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식을 사실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약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포에서 나오는 바이오약품은 항체나 단백질의 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식을 그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식이 단순한 구조식이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전체를 막 분석을 해갖고 그 엄청난 서열 같은 걸 보고 막 이래야지 아는 거라서 그렇죠.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감도 자체 생산하는 것도 매우 민감하고 그게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된다고 해도 그게 예전에 원래 오리지널 약이랑 동일한 유효성,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장하는 재현성 자체도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도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임상 범위 제네릭은 임상에서 일상까지 약간 심플합니다. 그런데 바이오 시뮬러는 임상 이상 생략 이 얘기는 일상까지만 한다는 얘기인지 맞습니까? 이상 그러니까 안전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약품 자체가 몸 안에 있었던 것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주로 보는 이상까지는 생략을 하고 이제 삼성 유효성 아까 말했던 재현성이 맞나 안 맞나 를 보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시뮬러를 만드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세트리온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는 우리가 만들려는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바이오 약품을과 유사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약품들을 열심히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이제 삼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조금 빠르게 훨씬 신약은 저기서 보신 것처럼 6년에서 15년까지 올릴 수 있지만 저거보다는 훨씬 더 단축이 돼서 5년 정도 내외로 이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바이오 섹터를 저도 투자를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수익도 많이 내드리기도 하고 손실도 내드리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개발 비용 1억 달러 2억 달러 1억 달러면 1200억이고 도대체 1200억을 6년 동안 쓰려면 1년에 얼마를 써야 되는 거고 인건비를 막 이렇게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계산을 하잖아요. 저런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요? 대부분은 임상시험에서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인건비 임상시험하면서 피보험자들 알바비 같은 건 알바비는 사실 별로 싼데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예를 들면 센터장님이 병원 가서 감기 걸렸다라고 하면 가시면 막 진료받으시면 5천 원 내시고 나오잖아요. 약값 한 2천 원 내시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국가보험에서 70% 이렇게 대주는 거거든요. 임상시험 때 그 돈을 온전히 제약사가 다 돼야 돼요. 저 의료보험 한 달에 100만 원씩 넘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바이오 약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 저희가 전에 말했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검사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암을 한다라고 하면 암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암치료했을 때 암치료하기 전에 CT를 찍고 그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또 CT를 찍고 그다음에 한참 지나가서 또 CT를 찍고 그다음에 또 피를 다 뽑아서 그 해당 성분을 다 보고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내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임상시험 자체를 저렇게 천명을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다른 외부 요인에서 약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위협받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임상시험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간 약간 우루사 하면 간하면 우루사잖아요. 우루사보다 더 좋은 간약을 제가 임상시험 들어갔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술을 엄청 좋아하는 거야. 밤마다 막 먹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루사보다 훨씬 좋은 약이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안 걸러내면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하네요. 맞습니다. 다른 요인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그런 환자들이 잘 임상시험에 임하고 있나 없나도 모니터링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드는 그게 회사가 직접 저 임상을 진두지휘에서 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있지 않을까요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cro라고 하죠. 임상시험 위탁업체 해서 글로벌하게는 iqbr라는 회사들 아니면 아이콘 크리니컬 리서치 이런 글로벌 회사들도 이미 있고요. 그런데든 상장한 데는 시총도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아마 임상시화로가 곧 상장하려는 회사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회사가 사실 알짜 회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데 리스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리스크가 결국 임상만 잘 사람들 잘 필터링하고 노하우가 좀 쌓이면 약간 하우스 느낌이 좀 나는데요. 플랫폼.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iqbr라고 하는 미국 회사는 임상시험을 하면 임상시험들에 대한 데이터를 원래 제약사에서 갖는데 시행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또 데이터 비서스를 하는 거죠. 이 회사가 그냥 iqbr iqvia 해서 이미 상장돼 있겠죠. 그랬을 겁니다. 원래 imsl스케어라는 회사랑 퀸타이즈라는 데랑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회사는 실적이 사실 제약회사들이 계속해서 임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만 분석하면 저점 매수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맞죠. 안정적이고 엄청 이런 제약산업이 사실은 많이 올라갈수록 사실 주변에서 수혜를 얻는 약간 낙수효과 같은 게 명확히 있는 그런 대행이면서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하우가 쌓일수록 딱 센터장님 말대로 플랫폼이 될 수 있게 데이터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배당도 잘 나오고 투자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런 회사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하나 건졌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진행해 주시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있고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만으로는 사실은 카피학이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시밀러 자체는 사실 가격이 좀 깎여요. 오리지널보다는 싸게 들어가야 되고 경쟁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에 마치 계량신약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제형이라든가 투여 횟수를 개선했을 때 계량신약이라는 지휘를 줘서 가격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바이오약품도 바이오약품이지만 기존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아니면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을 좀 더 해서 출시하면 저희가 그걸 바이오 베터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실제적으로 오리지널에 준하는 가격들을 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이제 렘시마 sc라는 세트로운에서 개발하는 그런 의약품들이 바이오 베터다. 라고 해서 이제 아마 알려져 있을 거예요. 기존의 렘시마라는 약이 이렇게 주사로 맞아야 되면 이제 렘시마 sc는 피아주사라고 해서 훨씬 더 편한 주사를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 베터로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증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에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작.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바이오 시밀러 강국이 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양궁을 우리나라가 잘한 것처럼. 이거는 제가 막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냥 한번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보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이 창의성의 나라냐 혁신성의 나라냐는 사실 잘 모르겠고 머리는 좋은데 그건 좀 약간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여러 가지가 너무 다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진짜 잘하는 건 이제 속도 내는 거 실행력 실행력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비즈니스 전략이 사실 패스트 팔로워를 저희가 되게 잘하잖아요. 냄비 근성 반도체 같은 것도 스마트폰도 트로록 해서 만들고 그거 공식을 이제 사실은 도입을 했던 게 바이오 시밀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의약품이 사실은 제대로 이제 그때 화학의약품이 원래는 대세였는데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이오의약품이 나오게 됐고 바이오의약품들이 출시가 돼서 처음 출시됐던 바이오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0년대부터 2020년대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 머리 좋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면 화학의약품 제너릭 복제약 그러면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그럼 이거 시밀러 만드는 것만 만들면 되겠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고령화되고 점점 약값은 많이 드니까 복제약을 더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 역시도 복제약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올해 1월 1일에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셀트리온이즘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사실 저는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이거에 대한 기회를 포착을 해서 사실 달려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워낙 많은 시설 투자 비용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셀트리온이 이게 진짜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규모의 경제를 해낸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특정의 약품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점유율도 50% 이상 올라갈 정도로 이제 팔고 있으니까 사실 거기서 나왔던 이제 노하우들이 그게 근데 글로벌하게 거의 뭐 최초의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노하우들이 사실 또 삼성이라는 경쟁자가 생기면서 저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생산에 있어서 전문 인력들이 정말 많아졌다. 한국에. 그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강국이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시발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왜 셀트리온을 생각해보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평균 연령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선입견인가? 평균 연령이 31.8세로 젊은 회사네요. 아니면 좀 나이가 차면 빨리 이렇게 하나? 이건 뭐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기존의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오랫동안 합성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바이오약품은 사실 그렇게 생산에 대해서 기존 제약사들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했던 영역이 아니었고 그래서 새롭게 다 셋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회사에서 진짜 31.8세라는 저런 연령이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대부분 저희도 투자하는 회사 보면 어떤 회사는 평균 연령 거의 60세 이랬을 때도 있어요. 박사님들 지긋하시고 이런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연구 쪽이고 여기는 사실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산 우선 1차적으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자 이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전에 바이오 기업만 투자하는 투자자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자문사의 임원분들이 이제 미팅을 오시는데 다 연세가 있으신 거야. 그때 제가 선입견이 생긴 거죠. 바이오 기업은 연세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노하우라든가 내공이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라는데 저걸 보고 어떤 이유가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아무튼 뭐 책 홍보해드리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런데 좋은 책이었다. 저는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갖고 투자하실 거면 저 책을 저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책이 그래도 이제 결국은 서정진 회장님을 이제 인터뷰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냥 저도 이제 이게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세트리온 세트리온 말은 많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협력해서 일을 한두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가보면 참 그 쉽지 않잖아요. 웬만한 바이오라는 영역에서. 그런데 이제 되게 벤처 정신이 투철한 회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로투원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벤처 용어가 있는데 이제 빵에서 1로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벤처 정신으로 기반으로 이제 딱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이오 용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나. 물론 이제 좀 포장은 되어 있겠죠.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승우 본부장님께서 제자리에 따가앉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서정진 회장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그러면은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뭐야. 자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세계 1위 달성에 이어 cdo 글로벌 넘버원 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의미고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cdo가 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뭐 c는 이제 콘트랙트 뭐 이 뜻인 것 같아요. 계약. 그래서 계약을 해서 이제 m과 d가 있는데 m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메뉴팩처링 생산. 생산. d는 디벨롭먼트 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차이다. 그리고 cmo cdu 뭐 아까 제가 또 cro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cnro.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에 저도 처음 이제 일하면서 되게 어픈 처음에 cro cmo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그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자문사도 이제 그 멤버분들이 이제 시니어분들이 좀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과학으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우선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앞에 보면 저희가 흔히 저희 같은 이제 바이오 벤처 투자자나 제약회사에서 말하는 디스커버리 과정이라고 해요. 네. 저번 저저번에 아마 제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약이 이런 이유 때문에 약이 효과가 있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애라는 잔서를 확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맨날 뭐 9시 뉴스 되면은 온갖 질병 다 막 정복된 것 같잖아요. 네. 네. 뭐 국내 뭐 s대 대학 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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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면 개발이 아니고 저 디스커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럼 이 디스커버리랑 개발은 전혀 딴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이 위에 이제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케미칼 드럭과 프로틴 드럭이라고 쓰는데 이 위에 게 이제 화학 합성 의약품이고 밑에 게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화학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그 핵심 구조를 기반으로 그냥 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그 구조에 대해서 약간만 손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약물 개발 후보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크를 기반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발견한 그 약물질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를 생산해야 돼요. 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셀라인 디벨로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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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패스를 한다고 치면은 그 생산이 개발 과정의 큰 일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의약품은. 네. 그래서 이런 거죠. 화학 합성 의약품은 그냥 도면 그려서 주면은 이거 그대로 만드는 게 쉬워요. 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은 도면 그려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이걸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생물이라서. 예를 들면 제가 투자를 할 때 기술적 분석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매수 포인트예요. 알려주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처럼. 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센터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경험과 그런 타이밍과 찬스와 시황을 보시는 능력 이런 걸 다 더워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사실은 이게 화학 합성 의약품처럼 단순히 도면만 줘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많아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바이오 의약품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생산 공정 자체를 컨트롤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서부터 싹 다. 네. 같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함유량 무슨 습도 이런 것도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야지 똑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 다른 게 생산이 돼서 약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데서 생산까지 한다면 이거를 통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심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거는 따로 하고 이거는 따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되게 좀 점점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제가 이제 좀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서 그래도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저도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본부장이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렘시마라는 약이 알죠 알죠 알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렘시마라는 약은 이제 존슨앤존슨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존슨앤존슨 베이비 오일을 만드는 존슨앤존슨 아래에 있는 얀센이라고 하는 장학사에서 만든 레미케이드라는 약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네. 근데 그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TNF 알파를 이제 인히비션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가 어떤 거냐고 어떤 거냐고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길 때 그 염증 반응을 누가 유발하냐라고 하면은 이 TNF 알파라는 어떻게 보면 단백질 자체가 우리 몸에 세포를 때리면 이게 결국은 염증 반응이 나온다. 이게 뭐 영어로 막 써있는데 그냥 TNF 알파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우리 몸을 피 안에 있다가 어디를 때리면 우리 몸을 때리면 거기서 염증 반응이 나온다라고 심플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원래는 뭐 그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사실은 그냥 우리 몸에 정상적인 기전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감기가 걸렸을 때 가래가 나오는 게 염증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싸우면서 세균이 들어오고 세균과 우리 몸이 싸우면서 그런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은 손상받은 세포들도 다시 재생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시그널을 막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우리 몸에 군사들이 이제 와서 거기를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신호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잘못된 시그널에 반응을 한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류마티스 관절념이라는 게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념이라는 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몸에 군사들이 이제 원래는 세균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왜 그렇죠? 왜 세균을 공격하기로 설계가 돼 있는 애인데 왜 내 몸을 건들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면역 반응 자체가 이제 뭐 어떤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여러 스트레스 원인으로 좀 잘못된 시그널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 얘기가 면역력이 좀 결비됐을 때 면역력이 오히려 좀 과도할 때 네. 맞습니다. 과도한 거가 자유가 면역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이제 제일 흔한 여기 적응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이 약이 임상시험을 해서 이 질병에 팔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게 적응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여기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을 우리 군사들이 때리는 거니까 자꾸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래서 막 붓고 열나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염증 반응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TNF 알파라고 하는 이 염증 반응을 만들게 해주는 애를 막으면 염증 반응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항체를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체라는 거는 지금 막 코로나도 뭐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항체라는 거는 쉽게 보면 항체가 타겟하고 있는 거를 잡아서 그거를 기능을 못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를 잡아서 바이러스 잡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NF 알파 항체는 TNF 알파를 잡아서 TNF 알파가 우리 몸에 세포를 때려서 염증 반응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을 한 거냐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진짜 많이 따라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8분 정도 넘었다. 네. 그러면 이제 항체의 약품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제품명이랑 오리 성분명이라는 게 있어요. 제품명이 램시마. 램시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래미케이드라는 약의 램시밀러인데 램이케이드라는 약의 원래 성분명 저희가 성분명까지 아시면 이제 진짜 많이 아시는 건데 거기 이제 성분명 보면 인플릭시맵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인플릭시맵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시맵이라고 할 때 여기에 SIMAB라고 끝나거든요. 이 SIMAB라는 게 항체의 약품을 어떻게 생산을 했나 라는 용어가 이제 잠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체의 약품 개발의 역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항체의 약품 개발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만약에 저희가 이 TNF 알파 항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TNF 알파를 쥐에다 투여를 해요. 쥐에다 투여를 하면 TNF 알파라는 게 원래 쥐 몸 안에는 없었는데 쥐의 이제 면역 시스템이 저거 밖에서 온 놈이네 쟤 죽여야겠다 이러면서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항체가 생성이 되면 그 항체를 쫙 뽑아서 그걸 약으로 썼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거를 사람 몸에 투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거 쥐항체네? 이거 인간 게 아니네? 이러면서 그거를 항체를 죽여요. 그리고 항체의 약품이 미처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몸에서 작용을 이제 없애버려서 처음에 이제 그 항체 자체를 처음에는 쥐에서 만들었는데 어? 쥐에서 만드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점점 이제 쥐의 항체를 점점 인간화시킨 거가 이제 저 마우스 항체, 키멜 항체, 인간 항체, 완전 인간 항체라는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생명공학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키멜 항체라는 게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쥐 반, 사람 반 항체인데 그거부터는 작동을 좀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인플릭 C맵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MAB로 끝나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SIMAB로 끝나는 게 키멜 항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항체 개발의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결국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쥐에서 개발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그 쥐에서 생산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를 또 만들어서 그 세포를 키워서 약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장을 만드는 개념인데 이게 내가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했다가 여기서 하면 계속 환경이 바뀌잖아요.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CMO로만 하면 우리는 그냥 생산 위탁 생산하는 거 폭스콘 같은 데다. 쉽게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네가 어떤 약 만들어줘 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점점 반도체가 사실 했던 게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누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어떤 공정을 갖다주면 그 공정을 셋업해서 그냥 반도체 생산했었는데 요새 사실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회로 설계부터 다 같이 고객사에 맞춰서 해주는 게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의 핵심 어떻게 보면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점점 이제 디벨로먼트 단계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있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점점 이런 밸류체인을 더 세게 가져갈 수 있어서 영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7회차 질의응답을 하면서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베터는 제가 좀 어려운 바이오시밀러는 하도 삼성바이오랑 많이 접해가지고 궁금했었던 내용인데 처음에는 가볍게 이해됐어 하는데 점점 뒤로 가면서 미국 속으로 또 빠지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랑 녹십자도 있고 혈장 치료제 상업화 가능성을 전망 근데 이거는 전망을 본부장님께서 거창하게 하실 수는 없지만 본부장님의 개인 의견을 좀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항체 치료제라는 거는 결국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코로나19를 걸렸다가 이제 낳은 사람들의 몸속에 피해서 항체를 분리해내서 그 항체를 똑같이 만든다. 이게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혈장 치료제 역시 그 걸린 분의 피를 가지고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면역적으로 문제화되는 요소들이나 이런 걸 제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좀 이런 치료제가 그 실질적으로는 되게 짧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건 사실 짧게 만들수록 한계도 명확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잘 들을 거냐라는 거는 사실 좀 고민되는 여지인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19라는 건 사실 이제 인류의 위기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우리나라 제약사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뭐 글로벌 제약사들도 사실 코로나 치료제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제약사라면은 한 번쯤 뭐 시도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면 시도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하게 만든 회사가 세트리온 포함해서 한 3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3개의 약들이 지금 뭐 분명히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임상들이 나오는 약도 있지만 그게 표준 약은 안 돼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중증 환자라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데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무기는 없고 있고의 차이기 때문에 있으면 한 번쯤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두통의 타이레놀 같은 느낌의 범용성을 갖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발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안전성이나 유효성도 매우 폭이 좁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인류의 위기에서 저는 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저는 뭐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제가 한미약품이라는 여기 반가운 제약회사 한미약품 글로벌 기술 수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라이센싱이라고 해서 기술 수출을 통해 먹고 살았었는데 2020년대에 우리가 개척해야 할 바이오 분야는 그런데 바이오를 저희들이 이제 7월달부터 바이오투자가 시세가 그전에 저점되면서 엄청나게 올라왔을 때 코스닥이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의를 많이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언 형제들이. 그러면서 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제가 본부장님이나 황만세 대표님 모시기 전에 공부를 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공부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투자에 도움이 되나 해서 내려놓고 그냥 용어 정리만 하고 차트 분석 위주로 했는데 오늘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바이오 섹터는 좀 긴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나 이번 달에 바이오 이게 다 공부해야지 이렇게는 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회를 공부하면서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2020년대 우리가 개척할 바이오 분야는 이것도 왜 질문이 이렇게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답변 좀 주시죠. 사실은 이제 아마 다음 회차 때부터는 디지털 이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이제 약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큰 흐름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합성 의약품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불과 30년 정도 전에 처음 만들어진 기술로 이제 바이오 약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주가 됐었고 네. 그래서 바이오 약품들과 화학 합성 의약품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복제약을 기반으로 많이 커왔다가 네.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합시다라고 이제 으쌰으쌰해서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제약사에서도 투자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이 이제 뭐 글로벌하게 되게 잘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많이 하면서 나왔던 것 이제 그때 그때 한미약품의 주가는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 아는 동생도 그걸로 집 산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셨나요 본부장님은 저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미약품이 뭐 기술 라이센싱 이것도 있지만 지금 또 한미약품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량 신약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쑥 들어왔는데 뒷부분에 한미약품에 제가 한미약품 좀 좋아하는 회사거든요. 수익을 많이 냈었던 회사가 좀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혹시 있으시면 아는 대로 한미약품에 대해서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그러면 한미약품이 글로벌 기술 수출 라이센싱 이 한 부분을 대본에 없던 거라 라이센싱에서 왜 이게 그렇게 핫하게 한미약품의 주가를 그렇게 급등을 시켰었는지 사실은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 영향은 왜 이렇게 주가가 높냐라고 하는 거랑 제가 연구해야 되는데 저희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회사 가치를 높게 쳐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글로벌로 진출하는 게 다른 어떤 거보다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 네이버가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도 사실 일본에 간다든가 미국에 가는 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다 되어 있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에 맞춰서 있는데 사실 사람 몸에 대한 약은 그 인종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처음에 개발 과정에 반영을 시킨다면 약이 잘 되고 나면 그거를 그냥 전 세계에서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약사들은 사실 우리나라 제약사가 글로벌 제약사 글로벌 탑10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세일즈 마케팅 판매하는 유통망 자체를 전 세계적으로 갖고 관리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판관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품목이 적은데 그거를 셋업을 했다라는 건 곧 그냥 비용으로 죽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신약회사들의 제일 핵심은 글로벌 회사에서 우리의 제품을 사가서 자기네들 제품군에 넣을까라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냐 그런 게 성공했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한국에서 만든 약들이 사실은 막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에서 약을 사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한미약품에서 이제 만들었을 때 그때 그 한미약품에서 2015년도에 뭐 세 개인가 한 번에 따다닥 나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글로벌 회사들이 사갔던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그 회사들이 이제 임상 2상 3상 잘 진행하면 블록버스터가 되면 전 세계로 팔면서 거기서 라이센싱 피만 받아도 수천억 수조의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글로벌한 가치까지 다 인정을 지금 바이오 벤처들이 받은 잠재적인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 같은 데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소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약품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저희가 한미약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 매출을 내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떴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만 하면은 이제 셀엔진 테라피라는 게 되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지난주에 뭐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세포치료제랑 유전자치료제가 아마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그런 유전자치료제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들을 잘 좀 눈여겨보시는 건 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런 회사들이 잘 돼야지 또 한국의 바이오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 미래의 문제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 참 아직 뭐 몇 곡지가 남아있지만 파도파도. 의대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의대 오셔도 이거 배울 수도 없고요. 저는 이거 뭐 오히려 요새는 저는 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분석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가 창궐되고 나서 전 세계가 처음에는 멘붕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모든 돈을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증시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뿌린 연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질지 감이 없다 보니까 막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바이오 회사들이 완전히 이 백신과 치료제에 올인을 했는데 보통 임상이 몇 년 몇 년 걸린다고 하고 투자금도 엄청 많이 든다고 했는데 선택과 집중과 정부 기관에서 너희들 백신 개발할 수 있어? 돈 투자할게. 그리고 임상 이거 정말 효과만 있으면 빨리빨리 페이퍼워크도 빨리 지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선택과 집중이 되면 바이오로 통해서 바이오를 통해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이거 불치병이야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뭐 저는 선생님이 워낙 또 시야가 좋으시니까 명확히 보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항상 약이라는 거는 치료할 때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명확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없던 걸 집어넣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양면성들이 지금까지 인허가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그 음의 영역을 없애야지만 양을 오케이를 해주는 구조가 되게 컸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뭐 누가 죽었네 뭐 이러면서 막 기사들도 나오고 그게 뭐 어떤 정부를 뭐 어떻게 하려는 그거네 만에 뭐 이렇게 지금 사실 약간 정치적. 정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플레임까지 써야 해서. 아쉽기도 한데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뭐 그런데 지금 인류가 막고 있는 이 위기를 저희가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작년 내내 살았던 것도 영화에서 있는 일들이. 그리고 저희의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있는 노약자층이라든가 저희 어머니들 할머니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약들이 사실은 결국은 그런 지금까지는 그 음의 영역을 좀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절차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줄인 상황에서도 어 약이 나올 수 있네 라는 어떻게 좀 혁신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변화들이 더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마 지지진에 한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 백신이 됐고 모더나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이거 진짜 향후에는 진짜 별략 다 나오겠다 이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설레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을 볼 때 공과 과가 있잖아요.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더라도. 그런데 공이 99야. 과가 1이야. 그런데 1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야 이거는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언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음해해 가지고 프레임 잡아서 하는 게 그걸 또 속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걸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 어떤 바이오를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어떤 좋은 제약이나 백신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그걸 공과 과라고 표현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이 90% 이상이면 그건 웬만하면 통과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이게 개발하고 연구하던 분들도 지치고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게 약간 혁신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 발굴해 주시고. 저도 이번 저희 세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미래를 저는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시고. 그리고 진짜 이런 인류의 위기가 또 온다면 스마트하게 만약에 투자적으로 접근하시면 저도 못했던 건데 백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들을 또 보고 계신다면 다시 또 좋은 투자 기회로 또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제발 바랍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 바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안 좋은 게 이슈가 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 그냥 다 때려맞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본부장님이나 대표님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회사를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임상.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하나 건진 게 아닌가.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는 이 정도가 좀 어려워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했는데 진행하는 전화 여러분들도 좀 많이 버겁지 않았나 했습니다.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오늘 뭐 저는 뭐 선생님이 워낙 또 편하게 해 주셔서 재미있게 했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막 진짜 제가 이제 뭐 의대 지금 의사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약을 쓰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개발 과정 같은 걸 알지 못하면 또 본인이 투자한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회사들이 어떤 걸 하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좀 그런 이해들 높이는데 도움이 되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송을 하다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 시젠이라든가 그런 회사가 워낙 바닥자리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천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렇다고 시젠에서 저희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재무 분석이라든가 펀더멘터를 분석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서 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뭐냐면 바이오 는 다 사기야. 그때그때 이런 마인드의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자리를 잡은 게 뭐냐면 투자만 하면 헬릭 스미스 같은 일 벌어지고 또 최근에 hlb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그것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바이오 기업들끼리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적으로 임상이 실패가 되는데 그래도 획기적인 것을 얻었다 하면서 텍스트로 언론 플레이 해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결국에는 임상이 결과가 실패된 거에서 떡락하고 또 정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그들이 연합회를 만들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정말 좀 여러 가지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 좀 쉬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약간 그렇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 이제 우리 이승우 본부장님은 이제 뵐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또 모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승우 본부장님께 궁금한 내용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시는 제약이나 바이오 쪽에 공부하신 스타트업 분들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좀 검토도 받고 본부장님도 실물도 좀 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승우 본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